아니 민상 형이 잘 챙기네. 맞아. 아니 민상 형과 챙기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예전에 아픈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녹화하다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. 그때 제가 들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. 들 사람이 없어서. 그렇죠. 그래서 딱 그때부터 내가 민상 형을 챙기기 시작한 게 환자복으로 이제 갈아입혀야 되잖아요. 누구 다른 사람 입힐 사람 없으니까 내가 나 혼자 남자니까 제가 이제 팬티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제. 아 팬티까지 내려왔어. 아 팬티에 구멍이 이만하겠네.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이게 아우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프고 와서 말을 못한데. 태훈아. 네? 팬티에 구멍 비밀로. 이 정도는 이해해요. 어. 아 이게. 에이. 야 그 정도면 나 다 튀어나오지. 야 큰일 나지. 대장 내시경 받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. 하하하하하하. 이미 환자복으로 입고 있더라고요. 너무 좋아해. 아하하하. 아하하. 같은 남자끼리 팬티를 내려주는 거는. 내 팬티 그만해 좀 그만해. 내 팬티 그만해 좀 그만해. 내 팬티 그만해 좀 그만해. 웬만한 병관. 너 뭐 뭐 놓고 싶다고 해서 내 팬티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야. 그만해. 그만해 그만해. 이게 램 샹크만 남았죠. 홀 부드러운 거 봐. 그냥 빠져버리잖아. 뜯기는 뜯긴 그냥. 그냥 빠져버리네. 어? 아 준비. 조금 해야 돼. 준비를 조금. 조금 아니겠지. 지금 이 분리에서 그 정도 들어간 다 가져가면 안 맞는데요. 아니야. 좀 요만큼 맡길 때 좀. 문선 씨한테 집중할게요. 그리고 그게 같이 가기 좀 애매할 것 같아. 한 번의 기회니까 두 번은 먹겠는데. 오늘은 그냥 깻잎 쌈 느낌으로 하겠습니다. 청양고추 꼭 넣으세요. 아 숨겼어. 아 숨겼어요? 아 숨겼어. 어 의자가 굉장히 불안합니다. 오오오오오. 야! 굉장히 불안합니다. 오오오오오. 야! 불안합니다. 오오오오오. 아 어떡해. 끝났는데 갈판인데 지금. 초병 의자로 앉아있을 때. 초병 의자로 앉아있어. 아까 앉을 때부터 불안 불안했어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오케이. 네 의자 있어요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제가 변상하겠습니다. 진짜 해. 뭐렇게 해서 온 거야. 아 그걸 진짜 모로코에서 온 거 같은데 조심했죠. 이거 머리에 쓰고 세 번만 더. 자. 이거는 오수수살먹어. 이런 살의마 같은. 살의마 같은 애라고. 오오오오오오. 야! 아 시선 다 뺏어가고 지금. 아 일단 나왔는데. 한 입 먹어볼게요. 빨리 그냥 한 입 먹어볼게요. 자 이만. 자 이만. 아 이거 이거 안 돼. 아니야. 와오오오오오오오. 큰일 날 뻔 했는데요. 살렸네요. 큰일 날 뻔 했는데. 우와오오오. 와 진짜 대단하다 너. 아 진짜 부드럽네요. 아 너무 놀라셨어 지금 하나님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